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는 이달부터 직매립 대상 사업장 일반 폐기물에 대해 반입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잔재물, 직매립 대상 온이류 등에 대한 배출처 관리가 강화되고 상습적으로 반입 기준을 위반하는 배출처는 반입량 감량 조치와 반입 정지 등의 벌칙이 주어집니다. 한편 공사는 올해부터 생활 폐기물 대상 반입 총량제 실시 등 매립량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